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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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메뉴 치킨 완성! 일단 이거 맛을 보고 간 나름 괜찮지 않아요? 응 됐는데? 진짜 진심으로 맛있어? 아니 양면 너무 잘했잖아 자취하는 사람들은 반찬 없으니까 진짜 이 정도 재료만 사가지고 해먹을 만한데? 이제 반반 곱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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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conv들 자 먹겠습니다 약간 겹겹이 그게 좀 있잖아요 그냥 밀가루 그런 것보다 두부가 좀 더 식감이 좋은 것 같애 가드가 XYZ 두부 진짜 고소해 은혜씨는 너무 괜찮은데요? 저는 되게 희막도 흐를 줄 알았는데 되게 쫄깃하고 진짜 쫄깃 오 진짜 괜찮다 살도 별로 안 찌겠다 집에서 냉털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진심 두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요? 이런 거 에프메일 거 어떻게 올려요? 라자에 올려고 드셔야 돼요? 오븐에요? 진상 오븐 필요 없겠는데? 거의 똑같은데? 이거 너무 간단했죠? 재료가 더 추가돼도 어차피 간단할 것 같아 다 때려넣기 나와보니까 다 먹겠네 고 남자친구 조금 짜장 말아버꺼 맛만 아까서는 다가가 고춧가루 콜라 흙 Поэтому 고추도 다 먹어서 먹으러 가려고 해요 라면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 드셔보시고 왔어요 맛있는데? 맛있어 빵도 굽기 다닐다 이 감바스는 진짜 예쁘고 좋겠다 엄청 튀고 일어나봐요 너무 편한데? 진짜 이렇게 하지? 그냥 다 넣고 돌리지 나면 되니까 난 진짜 근데 토스트기에 있어도 빵 진짜 다 에페돌려고 저도요 그래서 토스트기에 팔았잖아요 아 진짜로? 에페보는게 훨씬 맛있어가지고 아니 빵이 진짜 너무 이거야 바게트 아니고 이거 진짜 진짜 빵 진짜 맛있어요 밥빵도 이쁘해 아 근데 냄새부터 일단 엄청 아니 그냥 존맛이에요 아 진짜로? 문 열자마자 냄새가 그냥 진짜 진짜 맛있는데 근데 오일이 무슨 맛이야 올리브일 그냥 아 진짜로요? 역시 오늘 빵은 흰 맛있나봐 너는 왜 토마토가 지금 드라클라 이 정도는 넣어야지 단박스는 원래 이 정도 마늘을 넣어줘야지 거의 김친수는 하고 있네 역시 한국인 단박스 한 번에 기억에 온다고 모든 방법은 다음날 사기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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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수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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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